기본 모의고사 3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납품 현황 테이블을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납품 현황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1번 기본키는 납품일자, 납품업체 코드, 제품 코드 그럼 납품일자, 그 다음 납품업체 코드, 제품 코드까지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납품일자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필수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번째 수량 필드에 대해서는 1부터 1000 사이 값만 입력되도록 값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1, 그리고 and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1부터 1000까지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셨고요. 그 위에 값이 입력되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1부터 1000까지 1000 사이에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예 누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기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 나오시죠?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납품 업체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 필드를 입력할 때 사업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할 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어요. 입력할 때 숫자 3자리 문제에서 필수로 입력하라 했으니까 숫자 기호를 0을 사용하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숫자 3자리 빼기 하이픈 영영 두자 두자리 다시 하이픈 숫자 5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자리 문제 제시된 형태와 같이 입력되도록 하고요. 필수기 때문에 0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문제에서요. 숫자 사이 하이픈도 함께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럼 0을 넣어주시면 이 사이 사이 있는 하이픈을 저장할 수 있고요. 세미콜론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 언더바 밑줄을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 기호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홈페이지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을 바꾸는데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데이터 형식에서 클릭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연결하려면 하이퍼링크 선택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B 구축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 납품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가 작성하실 내용은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추가하실 거고요. 추가하실 테이블은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해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추가 납품 테이블을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추가 납품에는 납품 번호부터 비고까지 있고요. 납품 현황 테이블은 열어보시면 납품 번호부터 단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추가 납품 테이블에 납품 번호와 그 다음에 번호는 아마 일련번호인 것 같죠. 그래서 납품 번호와 끝에 비고가 없어요. 비고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번호 빼고요. 납품 일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수량 할인율 그 다음 비고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번호랑 비고를 빼고 그 다음 납품 일자 필드가 2009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일자에 대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은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보다 같거나 뭐 이렇게 되어 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2009년 1월 1일 넣으실 건데요. 날짜이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날짜 샵 기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 커리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럼 실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행하기 위해서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하시면 10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 예 눌러서 문제 커리 이름을 2009년도 납품 추가 라고 저장하라고 했어요. 2009년도 납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표시할 겁니다. 문제 봤더니 필요한 테이블은 납품 현황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납품 업체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이 필요하십니다. 3개의 테이블 가져오시고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납품 현황에서는 납품 업체 코드와 그 다음에 제품 코드를 각각 참조를 한대요. 첫 번 납품 현황 테이블을 가운데 놓을까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 두 개는 참조를 하는데 납품 업체 테이블에 납품 업체 코드를 참조할 거예요. 납품 업체 코드를 납품 현황 테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했고요. 변경되면 설정 변경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납품 현황의 제품 코드는 제품 목록의 제품 코드를 참조한다 했으니까 제품 목록의 제품 코드를 납품 현황의 제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시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신 다음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작업하셨던 관계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첫 번째 DB 구축 세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제품별 납품 현황 조회를 위한 제품 조회 폼을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하여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속성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 가셔가지고 오른차순 정렬도 하셔야 되니까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제품 목록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 모든 자료는 별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제품 목록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오른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차순 제품 목록에 모든 데이터에 제품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 하셨던 제품명은 화면에 표시되지 안토록 표시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오른쪽의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제품 조회 폼의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폼 머리끌 폼 머리끌 제품 코드 제품명 각각 TXT 제품 코드부터 제품 코드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TXT 제품 코드에 컨트롤 원본은 제품 코드입니다. TXT 제품명은 제품명입니다. 그 다음 제조사죠. 제조사는 컨트롤 원본이 제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TXT 원가는 컨트롤 원본이 원가입니다. 각각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화면과 같이 폼에 그러면 잠깐 폼을 딱 선택하시고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에 가시면 되고요.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라고 했는데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화 단추만 선택합니다. 네 번째 폼 머리끌 에 대해서 탭의 순서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의 탭 순서 클릭하시고 폼 머리끌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조회 코드를 선택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CMD 조회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CMD 인쇄를 선택하고 세 번째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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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선택하고 네 번째 TXT 제품명 그 다음에 제조사 선택해서 그 다음에 원가 주문 방법 순서대로 탭의 순서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폼의 본문 안에다가요 납품 현황 폼을 하이폼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하이폼을 작성하기 위에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해 가시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 라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클릭 한 번 하신 다음 본문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넣겠습니다. 납품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목록을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직접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직접 지정 선택하시고 기본 폼에서 제품 코드를 가지고 하이폼에서 제품 코드를 가지고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연결할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이폼의 이름을 납품 현황 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현황 상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하이폼에 있는 레이블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지워주시면 돼요. 하이폼을 작업하고 나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추가한 하이폼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표시 여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을 완성하는 5문항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업이 끝나고 저장하고 닫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혹시나 내가 제대로 작성을 못 했다. 그럼 저장 안 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에 거 작업한 게 저장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끝내고 저장 그 다음 문제 하나씩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할까요?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폼의 폼 바닥글 위에 화면과 같이 닫기 버튼을 작성 하라고 했어요. 폼 바닥글 에 가면 이전 다음 이 있구요. 이쪽 중간 정도 닫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닫기 명령 단추를 만들고 자 하는데요. 명령 단추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불편하면 이걸 없애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먼저 단추를 하나 선택 하고요. 이쪽 다음 옆 에 닫기 단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폼 에 대한 작업 이 되구요. 폼 을 닫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텍스트는 뭐라고 되었냐면 문제 닫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에 닫기 라고 입력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현재 폼 닫기 버튼 명령 이름 CMD C가 대문자네요. CMD 닫기 M 영문 MD 닫기 라고 입력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닫기 명령 단추 만드셨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폼 에 폼 바닥 글 위에 화면 같이 닫기 버튼을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예 버튼을 클릭 할 때만 현재 폼 닫힍 설정 하라고 했는데요. 클릭 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닫기를 선택 하시구요. 속성 시트 이벤트 현재 매크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울 게요. 컨트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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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 작성 가겠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띄워줄 거구요. 메시지 상자에서 예 라는 값을 받을 때만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상자에서 예 라는 값을 선택했을 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dim 변수 선언하는 거구요. 임의로 만들어요. a 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a 라는 값은 어떤 게 기억이 될 거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기억이 돼요. 프롬프트 입력하시구요. 프롬프트는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에 현재 봄을 닫을 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까지 작성하시구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물음표가 있네요. 그러면 vb question vb q question 그 다음에 더하기 물음표도 있구요. 아래쪽에 보면 예 아니요도 있어요. 그럼 vb yes no 까지 작성하시구요. 타이틀이 있나요? 위쪽에 작업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작업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에서 예스나 노를 선택을 한 값을 a 라는 변수가 기억을 해요. 만약에 a 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값이요. 혹시 메시지 박스에서 예스라고 선택하셨나요? 라고 a가 vb yes 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두 command 폼을 닫겠습니다. 클로즈 하시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 안 하셔도 돼요. vb yes 인 경우만 폼을 닫겠다고 했으니까 and if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우리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가셔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현재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예 눌러야 닫혀지는 거구요. 지금 닫기 명령 단추 만들고 이벤트 프로시저 만든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제품 조회 폼에 다시 한번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제품 조회 폼에 txt 주문 방법 선택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폼 머리끌에 txt 주문 방법 컨트롤에는 원가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본사 주문을 그렇지 않으면 개별 주문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나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되겠고 IIF 함수 사용하라고 했어요. 함수 이름을 넣기 위해서 등호 넣으시고 엑셀 럭 동일 해요. IIF I 짝 하나 더 있는 거예요. IIF 넣으시고 그 다음 필드명은요. 항상 대괄호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원가 필드의 값이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다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본사 주문 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개별 주문 이라고 넣겠습니다. IIF 함수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닫아주셔야 겠죠? 함수 0 함수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제품 조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개별 주문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첫 번째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문제 제품 코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 두께를 제품 코드의 바닥글이면 지금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에서 눈금자에서 드래그 하셔 갖고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글꼴 두께 형식을 바꾸는 거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요. 그 다음 글꼴 두께를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보통인데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 코드 바닥글에 화면과 같이 실선을 표시하도록 지금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실선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그려주시면 되는데 반듯하게 수평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좀 더 옆으로 갈까요? 네 그리신 다음에 컨트롤 이름을 라인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가셔서 대문자 L 그 다음 I N 이 바닥글이라고 입력합니다. 2번 보고서 문제 살펴보셨고요. 3번에 본문에 TXT 구매가 그러면 TXT 구매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계산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계산을 하실 건데요. 단가 만원 곱하기 필드명이 단가 만원 이에요. 확대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가셔서 는 그 다음 대괄호 열고요. 필드명 단가 가로 열고 만원 그 다음 필드명 가로 닫고요. 곱하기 숫자를 1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3번에 컨트롤 계산 값 표시하는 작업하셨고 4번에 본문에 txt 누적 수량 선택합니다. txt 누적 수량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는 수량 필드에 컨트롤 원본은 수량 이에요. 수량 필드에 대해서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갖고 좀 더 찾기 편하게 수량 필드에 대해서 누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적 합계에 가셔서요. 네 그룹을 선택하시면 누계값을 포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품 코드 바닷글에 txt 평균 단가를 선택하시고요. 평균 단가는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계산할 겁니다. 등호 단가 만원 필드에 평균 값을 평균 값을 구하겠다. AVG 가로열고 함수 가로닫고 그 사이에 필드명이 들어가겠죠. 필드명은 단가 가로열고 만원 필드에 대해서 필드명은 대가로 꼭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곱하기 그 다음 숫자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만원의 값을 입력합니다. 단가 만원 필드의 평균 값을 곱하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고 현재 작성한 거를 보고서에 대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요. 문제의 평균 납품 단가가 구해져 있는지 글자가 좀 더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선 넣으셨잖아요. 선 넣으신 거 그 다음에 단가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누게 값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변경할 내용은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3번의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다시 문제 3번의 두 번째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조회 폼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속성 시트에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원클릭이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필터와 필터 1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현재 폼 현재 라는 말의 밑점이고요. 필터 필터 하겠습니다. 속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등호가 꼭 따라오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조건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 작성합니다. 조건은 클릭하면 TXT 조회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제품 코드 제품 코드가 제품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조회 코드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하실 건데 이 조회 코드는 제품 코드는 속성이 문자이기 때문에요.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문자 처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 부터 큰 따옴표 여셨던 거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는데 닫으실 때 내가 불필요하게 여기 사이에 스피스바 넣지 않아요. 한 칸 띄어서 여기서는 이제 엔퍼센트 연산자 넣을 땐 띄어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 큰 따옴표 이 작은 따옴표 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여십니다. 현재 작업한 필터 조건에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1은 추륵 값으로 해주십니다. 오른쪽 이벤트 작성하신 내용 닫아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작업하신 내용 보기에 가셔서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품 코드를 하나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 코드를 제품 목록 테이블에 가셔서 PD004 한번 넣어볼까요? PD004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한번 하시면 PD004 에 대한 제조사 정보가 나오는데 아래쪽에 하이폼에는 없어서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에서 납품 현황 상세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제품 코드 머릿글에 제품 코드 머릿글에 TXT 조회 코드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TXT 조회 코드를 찾았더니 아 여기있네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조회 코드에 제품 조회 폼에 TXT 조회 코드 컨트롤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표시할 거니까 컨트롤 원본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기 가셔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모의고사 3회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표시한 다음 제품 조회 폼에 가서 제품 조회 폼에 가서 TXT 조회 코드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 조회 폼에 TXT 조회 코드에 있는 값을 연결해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이고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문제 보니까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품 목록 테이블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그 다음에 원가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선 가져다 놓고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라는 조건을 문제 보니까 납품 현황 테이블과 낫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품 목록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품 목록 테이블에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제조사와 원가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에서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현황 테이블에서 같이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제품 코드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코드가 납품 현황 테이블에 가서요 제품 코드를 추출해 와요. 추출해 온 제품 코드가 여기에 없는 것만 가져와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은 제품 코드에 작성하실 거고요. SQL 명령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셀렉트를 이용해서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없는 거를 표시하겠다라고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SQL 문은 셀렉트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제품 코드를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의 이름은 납품 현황 테이블에 가서 납품 현황 테이블에 가서요. 현황 테이블에 가서 제품 코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우선 작성한 내용을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면 없는 데이터 제품 코드가 이런 게 있네요. 라고 문제에 7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만원 표시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예 버튼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커리 이름은 미 구매 제품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커리 작성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커리인데요.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갑니다. 그 다음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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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닫기 두 번째 문제는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납품 현황 상세 테이블 까지만 가져오시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단가 만원 필드를 업데이트 하래요.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원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 율로 업데이트 하래요. 여기에다가 필드명 대가로 묶어서 원가 업데이트 쓰시는 거예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 율 이라는 필드명 입력 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따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만 하라고 했으니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를 실행 하라고 했어요. 그럼 실행 한번 하시면 97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작성한 커리 예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납품 당가 계산 이라고 되어 있는 커리 이름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능 구현에 두번째 커리까지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만들기 위에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에 가셔서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선택하고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봤더니 첫번째 그림을 봤더니 납품 업체 코드를 가져왔어요. 업체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 금액 만원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연도를 매개변수 값으로 입력 받아 그럼 연도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연도는 날짜가 입력된 필드가 납품 일자 겠죠. 납품 일자 필드를 하나 가져오시고 조건으로 쓸 건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원하는 연도를 매개변수 값으로 조건을 받습니다. 매개변수라고 하면 이렇게 대가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표시될 문구 한번 보시면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그냥 납품 일자로 하면 연도가 안 되잖아요. 그쵸. 납품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으로 조건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납품 일자 필드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을 값을 추출해 놓은 열에 가서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변수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레코드 대상으로 납품 업체별 단가 만원 곱하기 수량 합계가 표시되도록 오른쪽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하기 위해서 표시되는 문구는 납입 별명은 납입 금액 납품인가요? 납품금액 가로열고 만원이라고 화면에는 표시하는데 여기에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단가 만원 곱하기 수량 합계가 그러면 썸 합계를 구할 거니까 썸 가로열고 필드명은 단가 가로열고 만원 필드명 가로닫고 곱하기 또 필드명 수량 필드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썸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표시할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셨을 때 제가 어딘가에 오타가 있었어요. 업체 코드 식을 집계 아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요약 버튼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어 네 합계 썸 썸 두 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썸을 지울까요? 여기 썸을 지워주시고요. 여기 썸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보기 한번 해보시면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2007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2007에 대해서 음 납품 업체 코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업체명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납품 금액 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를 다 안 봤어요.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서 합계라는 계산 함수를 사용했는데 문제 그룹 바이 이용하셔서 유약을 이용하셔서 합계를 구하시면 됐었던 거를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납품 업체 코드별 단가 만원 곱하기 수량의 합계가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하셨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형식이 천단의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레코드 수가 아홉 개 예 맞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선택하시고 우리 속성 시트에 가서 형식을 천단의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샵샵 0이라고 형식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에 가셔서 2007년도의 납품 연도에 대한 거를 조회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납품 업체 코드 업체명 그 다음에 납품 금액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아까 합계를 썸을 사용하지 않고요. 위쪽에 있는 그룹 바이 요약에 가서 합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누르신 다음 지금 작성한 커리는 업체별 납품 금액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4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